뭐지, 심? 두 바퀴 매우 어려울 듯 아, 빨리 쳐 뭐해? 두께가 예민해서 신중히 쳐야 해 흠 아이, 신중이구나 바리고 공을 일단 맞춰야 득점이 되든 어쩌든 할 거 아닌가 왓더 팍! 두 바퀴 3뱅크라고 그러나 봤을란가 몰라 그 가 Awwww 하 gdzieś 하SH'RE 아아아아아 르잏 하ㅋㅋ 자리에 앉으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오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알고 자리에 앉으시오 자고바리 거 중구형 나이스 캐치 와 아따 포지션 추기시고 아니 빨공 옆돌 건너뛰고 대회전을 돌린다? 키스나 불면 늦잘라고 이런다니까는 야프 아따 미치익었다 진짜 아홍공 포지션 시키려고 그랬지 미안 허허 죽탱이 한 대 맞아야겠구만 닥쳐야 이 병XX야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이런 공은 대회전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바로 볼라치면 코너로 향하고 길게 해보려면 아예 길게 빠지는 경험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같이 빠따가 강력한 사람들은 다른 좋은 방법을 쓰지 오이 세이그너 보고 있나? 꼭 들어가야 맛있다냐 아 잘 치오 아 잘 치오 에서 치오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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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. 미아노요. 사장님, 그렇게 빠딱 세우시면 곤란합니다. 와, 왔다. 잘 찍소.